야! 뭐해 이 새끼들! 빨리 와! 깜짝이야! 깜짝이야! 이 새끼야! 다 죽여버린다 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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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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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앞!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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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우!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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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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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시간을 멈춘다면! 우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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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난 봉이라고 해! 자, 오늘 알게임은 제리코입니다. 이 부분은 원래 자막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4K로 지금 돌리고 있는 거긴 한데 아마 이들은 못 느끼실 겁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과 이 부분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과 내일의 믿음과 내일의 믿음과 여기서 신이 인류를 만들기 전에 처음 시험적으로 만든 놈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더군요 좀 더군요 바이러스는? 그 차이네 스윗파운드의 리콘 스키드에서 띠리아 refusal돼요? 네, 그런데 많이 찾지 못하네 이 부분은 블랙이다. 레즈비언으로 설정되어 있지. 여기서는 여기 부분은 자막 안나옵니다. 얘 로스입니다. 제리코 분대의 대장 장르는 FPS 지금 제가 선글라스를 벗고 적응하는 겸에서 자, 그럼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난이도로 플레이하겠습니다. 캠페인 뉴게임 패드로 하겠습니다. 글쎄 네, 한글이지. 어우, 진짜 옛날 게임은 이게 좋아. 로딩 빠른거 봐. 순식간에 그냥 훅 하고 하네. 플레이 아, 다시 일어났어. 다시 일어났어. 어디가? 어디가? 시작했어. 이건 진짜야. 너의 마음이 정말 정말. 도와줘. 3분에 오는 분. 너는 또 감사드렸어? 언제? 아, ş***. 알겠습니다. 전기소에서 또 봅시다. 우리는 제리코 스쿼드입니다. 우리는 우선 즉시 공격자의 공급사항공장과 이 시각은 점심을 위해 중심에 위치한 내용이니 우리는 아직도 진행됩니다. 아케인아트의 스페셜스페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버트 아컬드 월퍼를 불러요. 그냥 유퍼미즘을 불러요. 교회가 우리의 헤르틱과 몬스터들이 있었을 때, 이제는 우리의 싸움을 불러요. 그들은 모두 도망고 죽 nós 우리는 전 세계에서는 최종 meinem 먼저 폐를 것입니다 그들은 또는 오랫동안개의 위치입니다 남성은 알겠습니다 예,र게다가 자신은 별로 없지 위치기 위치에서 제 첫 설치에서 저와 저 그녀의 뚫렷한 둥더 우리 우리의 옛 친구들 우리가 1962년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아이디어를 할 수 있는지 알았을까? 리툴의 죽음, 시드니의 죽음, 그리고 런던에서 그 아름다운 친구들 알았다. 아무튼, 리치는 런던의 죽음, 런던의 죽음, 그래서 계속 불륨 조절기가 20년 동안 2일 전에 그는 마지막으로 그는 그 아름다웠던 그 아름다웠던 이곳이 어디에 있었냐? 랭글리에 런던 사이크로그라픽의 이미지를 리치가 그들한테 오케이 글람마스 브리치의 몇 년 전에 콜라 스캔은? 아니! 아니, 이 똑같은 것 같지 않냐? 여기까지 읽고도 지금 님들 이해가 안됩니까? 여기를 관리하던 아놀드 리치라는 놈이 폭동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이게 스토리가 정말 중요한 게임이에요. 이 게임의 배경과 스토리. 왜냐면 이 게임은 평점 65점을 받았던 게임이고 당시에 그때 크라이시스가 같이 나왔고 쟁쟁한 게임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쟁쟁한 게임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잠시만, 이것이 괴로워 캡틴, 이 지역의 산스토리의 행동은 없지 이것은 자연스러운 베노메니언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베노메니언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베노메니언입니다. 이 게임은 자연스러운 베노메니언입니다. 이동을 기다려야 하니, 제리코? 가! 가! 가물가물 하거든 봐봐, 얘들의 행색이 좀 이상하잖아 근데 이게 클라이브 바커의 깨... 클라이브 바커가 누굽니까? 소설관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참여한 작품을 보면 대충 이해가 될거야 헬레이저 헬레이저 시리즈와 그리고 이 게임 전에는 다잉라잇... 아, 언다잉 헬레이저 원래 원래 제목이 악마의 상자였나? 타격감에서 문제가 좀 있지만 어쨌든 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거구요 어... 난이도가 좀 높아서 굉장히 그로테스크하고 보스들 보면 이상한 애들 진짜 많아 아... 아... 빨리, 빨리, 빨리! 우리 손을 잡지 못해! 이 메시지가 받았을 때 산스토밍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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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도가 깡패구나 깡패는 우리 안에 있다가 제리코 우리 아직도 즐거웠어? 네게티브 진짜 옛날 게임인데도 어으씨 잠깐 여기서 뭔가 이상합니다 어? 해상도는 맞아? 컨트롤에 게임옵션에 에임어시스트 노 예스 스킬 레벨 하드 난이도 다 맞고 다 맞지? 탭2 어택 어? 릴로드 출렁 릴로드 웨폰 웨... 머야 이거? 릴로드 또 좋아 툴 릴로드에 홀드 오픈 더 웨폰 메뉴 메뉴 왜 안나와 에프... 왜 이러지 이거? 총도 안나가고 저 점 버튼이 뭐냐 점 버튼이 지금 지금 뭔가 이상... 아 이거구나 X버튼 따발로 바꾸고 라이트 좋아 좋아 이게 총소리입니다 요게 총소리에요 채팅창 왜 없었냐고? 안 무서운 게임이니까 알칼리라고 신이 처음 태어난 자를 만들었는데 그 처음 태어난 자가 너무 쎕니다 태그룹은? 그것은 아트 크리틱이네 뭐지? 흠... 도움을 원하네 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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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그만해 우리의 영국은? 우리의 영국은? 자신을 말해 미친렛 말했지 와, 나 여기서 죽은 적이 있었나? 싶은데 이거 실패하면 죽거든? 퍼스트 본이라고 이제 신이 처음으로 시험적으로 만든 인간이야 근데 걔가 너무 센 거야 신은 그 인간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 못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그놈을 그놈이 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센 거지 그래서 후라시 어떻게 기냐? 아, 이렇게 기념구나 그래서 걔를 봉인을 시켜 수세기에 걸쳐서 아, 총소리는 여전히 그런 다음에 이제 인간이 만들어진 거지? 날씨가 불가능한 거야 날씨가 불가능한 거야? 걸어 신이 지가 만든 지가 만든 레고 만들었는데 레고한테 지는 거 아냐? 뭐해 이 새끼들, 빨리 와! 네, 간단합니다. 하드지만 제가 지금... 맥주무! 모두 괜찮으세요? 제 염력수지. 마녀라고 생각하면 되요. 아무것도 없지, 선생님. 제 개인의 라디오들과는 완전히 잘라냈습니다. 우린 흘러야 할 수 있겠지. 이것은 단순한 질병입니다. 우리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 알파로 가져올 수 있겠지. 아피를 가져올 수 있겠지. 1시간 후에 돌아올 수 있겠지. 오메가! 가자! 가자 아 그건 아닐까? 일단 물량왕이 초반에 처음에 나왔을때 난이도가 좀 높다고 많이 여기 아닌가봐 아 여기 맞나? 왜 애들이 나올... 안나오지? 봐봐 내가 여기 아니라고 그랬지 네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거네 여기를 뚫었잖아? 그러게 여기로 가는거겠지? 그지? 그리고 여기로 가는거겠지? 이제 알아버렀네 왜 여기서 시간을 죽이고 있냐고? 이 길이 맞으니까 아... 이 길이 아니네 아... 아아... 아 니네 어떻게 그렇게... 분명히 이 게임을 처음 보는 애들도 있을텐데 날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래서 얘가 염력으로 이걸 부셨고 그리고 나는 이 길로 가는게 맞아 롤링스 그래서? 또 반대라니... 뭔소리야? 또 반대라니... 뭔소리야? 아니 반대긴 무슨 반대야... 이 길이 맞어... 자 봐라... 여기서 염력질을 했지 얘가? 그러면은... 그러면은... 여기잖아? 여기 맞지? 이 앞에 뒤로 돌긴 뭘 뒤로 돌아... 여기... 언덕 때문에 못 올라가는데... 봐봐... 여기는... 알파분대와 헤어졌던 곳이야... 그러니까 이 길이... 아닌거지... 지금... 흩어져서 지금 싸우기로 했는데... 여기가 맞는 것이지... 내가... 이 장면을 꺼라... 자... 확실합니다... 얘 점프가 안되는 게임이야... 봐봐... 맞네 맞네... 처음 갔던 길이 맞잖아... 야 빨리 가 가 가 가... 비켜 이 새X 비켜... 마지막 갔던 길이야... 불쌍아이... 불쌍아이... 팀킬 이건... 이건 팀킬 신경쓰면 안 돼... 애들이 너무 빠르고...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와... 나 진짜 에임이... 쓰레기가 된 것 같다... 그치... 뭐지... 그치... 그치... 마우스로 하자고... 마우스로 하면 안 돼... 마우스로 하면 더 쓰레기 돼... 러스? 누구야? 러스? 쉿... 들어봐... 우린 기다렸다... 저기 봐 봐! 움직여! 응... 나 가야... 집중, 우리 따라서 따라서가 싶어... 모두는 close... 아... 가야... 이 게임이 원래 어려운 게임이에요... 님들아... 지금 하드 모드예요... 한번도 안 죽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깜짝이야... 그 방에... 어 살리세요 살리세요 와 뒤질뻔 오 씨 쪼란태 이러면 안되지 이놈입니다 이놈 이놈이 처음 태어난 자가 틀림없어 자가 틀림없어 봐봐 쟤가 스킬이 사기라니까 그쪽으로 어 비밀로야 후원 고맙다 이 여기 여기가 바로 그 기지인데 이 기지를 담당하는 놈이 아놀드 리치였나 내 기억엔 그럴거야 그 놈이 폭동을 일으키고 어쩌고저쩌고 난리를 치파지고 우리의 신부 신부는 술 먹어도 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아, 정신이 죽어 아, blood sigil that's serious magic make sense doesn't it? if they knew they were under attack they'd have rights and incantations and place to lock the facility down 아, 정신이 죽어 당연히 가능하십니까 당연히 가능하십니까 이건 우리의 아, 정신이 죽어 아, 정신이 죽어 뭐지? 이곳에 있는 도시가 동인된 도시가 항상 알칼리에 있는 도시가 모든 도시가 증거가 강력한 증거가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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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emy가 찾았다! 벨... 주인공.. 무, muk! 치료! 풀Ra! 제발 움직이세요! 무, ih! 미, 이름이 저는, 파울! 너 한 명! 잘 모르지만! 저 이제 가사한다! 무, 이놈이요! 나, Paul Rawlings. 우리는 1996에 만났습니다. 나는 당신의 핵심을 받았고, 그리고 Sudan에 만났습니다. 뭐하고, Prague? Prague, 1999. New Year's Eve at the Hotel Bohemia. 우리는... 단순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질질을 받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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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을 못하고 130т 어떻습니까? ridiculous 일들이 일어났어 그들은 이미 문을 뚫린 것뿐 이미 문을 뚫린 것들이 문을 뚫려 뭔지 문을 뚫려? 남동조사 하나도 했다고 말하는 거지? 그것이 너에만 주라고, 폴 당신은 이런 것들이 무언가 낫다 모든 것들이 다가 낫다 신부인데 이게 좀 신고가지 않은 신부지만 네, 잡지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러스! 내가 읽어볼까요? 난 여기! 우리 문제가 있군요! 알파가 발견됩니다 어떤 곳이 있군요? 칸을 꼭 잡고 잤겠지 몇몇 호스탈이들 우리는 계속 쏘는데, 그냥 계속 가고있어요 쉬고있어! 우리의 길이! 알파가 도와줘요 그를 여기가 없지 내가 물어봐요 아비! 빌리! 우리 나가자 총소리 작은건 좀 이해 좀 해주십쇼 어? 잠깐만 니네 실제 소리는 큰가 본데? 나만 작게 느끼나 본데? 그지? 목소리도 얘네 말하는 목소리 총소리 말고 아 작다고? 아니 이 총소리 말고 애들 목소리 말이야 그 목소리에 맞춰야 되거든 총소리 작은건 뭐 원래 작은겁니다 그것때문에 존나 까여가지고 일단 얘가 하는동안 뭘 어딜 갔다와야되는데? 내 기억은 그렇거든 그럼 딱 50에 딱 합의 보자잉? 자 50에 딱 합의 본다 여기서 어딜가면 뭘 막는거였어 근데 제가 뭘 하는동안 아 다시 돌아가는거다 이 게임 플레이하는 사람도 잘 없죠 그때 아프리카 때에도 내가 거의 처음이었을걸? 그 때 한글도 안나올 때였어요 그래서 자세한 자세한글를 몰라 자세한 내용도 모르고 플레이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이야 그나마 어느정도 알지 한글이 나왔으니까 정말 스토리를 잘 만들었어 세계관을 좀 좀 재밌게 만들었어 좀 재밌게 만들었어 깜짝이야 아아 이 새끼야 다 죽여버린다 나 오늘 김충경이 얘기했던 사람이야 나 오늘 김충경이 얘기했던 사람이야 누가 뭘 말하는거야 나 구경을 안할거라 보자잉 안하는 건 군대를 많이 살릴수록 유리한 게임 이놈아, 이 녀석아! 출발! 여기 있었나? 라디오에서 죽으면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니깐 콜라, 내가 너의 심한 데이터 회복을 할 수 있겠지? 너 왜 안가있지? 그 사항의 템포로불질 최종 사회적 경험에 따라서 그 사항의 위치와 관객의 위치와 관객의 위치와 관객의 위치를 뺏기고 나 왜 안가있지? 그 사항의 성격에 따라서 그 사항이 빠져나가는 건 항상 공격에 따라서 내가 아까 말했지 내가 지금 말한 것 같냐? 나는 그 사항이 아니라 내가 구하려면 불법 다운로드를 하던가? 외국에서 CD를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 아니면 풀스판 사던가? 풀스판은 프레임이 그지라서 구데기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영문인데? 이건 PC판이라 나중에 유저 한글어가 돼서 그런 거지 아 이거 AI가 더 나지 좋지 않아 방금 봤냐? 나 이거 이거 어떻게 서는 거지? 나 이거 어떻게 서는 거지? 어 잠깐만 이거 에임 좀 이상한데 봐봐 방금 지금 자기 맞 내가 지금 에임을 못 맞추는 게 아니야 에임이 이게 지금 반대로 된 것 같습니다 예스로 해놓으면 에임 어시스트가 안 되는 것 같아 지금 거꾸로 된 것 같은데? 네 설마 아 아니 근데 지 맘 아 캐릭을 따라가는 건 이게 뭐지? 타겟이 더 없네 오 오 나 진짜 빨리 왔다 나 길 진짜 잘 찾는 것 같아 이건 사람의 몸이야 최소한의 모든 것이지 지금 계속 앉아있는 것 아 이거구나 앉았다 이러다 키가 요거네 나 지금 조정보종 킨건지 모르겠다 일단 한번 쏴 보면 아니까 나 여기있다 여기서 집에 있는 걸 제이죽 라이븐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지금 보정되면 저같은 에임마스터들 아 일단 패드마스터들에게 정말 안좋은 거거든요 제 마음대로 조정이 안돼요 이거 누가 또 죽었어 살리고 와 얘 진짜 사귀네 타드라서 얘네 살리면서 계속 해야돼 여덟을 터뜨려야 된다 아 나 또 킴 충격이 생각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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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었다 와 다 죽었어요 나빼고 아버지 롤링스는 진정하게 해야돼 고맙습니다 롤링스는